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공의들의 모임인 대한전공의협의회, 대전협이라고 합니다. 대전협이 집단 휴진을 중단하고 의료현장에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협은 오늘 오전 박지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고 참석 대의원 197명 가운데 찬성이 71명, 반대가 126명으로 불신임 안건을 부결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전공의 파업 등 단체 행동을 유보하자는 주장을 펼쳐봤던 박지현 위원장의 힘이 실리면서 파업을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뉴스원이 속보로 전해왔습니다. 박지현 위원장은 더불어 민주당과 의사협회의 합의 내용에 따라서 단체 행동을 잠정 유보하고 추후 정부의 협의상 이행에 대한 감시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자 이렇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전협은 앞으로 정부와 의사협회 등이 협상을 할 때 합의 내용 이행 여부 그리고 제도로 약속을 지키지는지 또을 봐가면서 단체 행동 등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밝혔던 원점에서 협상을 재논의하겠다 하는 입장에 대해서 다소 우호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박지현 위원장에 대한 불심인 안건이 부결되면서 이미 현업 복귀를 선언한 의사협회에 이어서 대전협도 집단 휴진을 중단하고 진로에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전공의 젊은 의사들은 최대집 의사협회장과 한정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사이에 합의된 정부의 공공의료정책 부분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하는 원칙에 발표를 하자 공공의과대학 설립 또 의과대학 학생들 증원 충원 등에 대한 취소에 대한 명확한 기술이 없었다 약속이 없었다 하며 졸렬협상이라며 반발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파업을 계속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인데 그러나 의사협회가 이미 파업 철회를 선언한 상황에서 전공의 등이 나서서 파업을 계속할 경우에 의료계의 내분이 심화되고 또 동력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을 수 없다 하는 우려가 많이 저게 됐던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전협 위원장에 대한 불신임 안이 부결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파업 철회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상황은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한정의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내부 지지자들이 이번 합의에 반발을 하자 백기통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지자들이 한정의 정책위 의장에 대해서 질타했습니다. 의사들의 집단이기주의에 국민의 복원을 넘겨줬다 이런 논리로 협상을 했던 한정의 정책위 의장에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한정의 위원장은 앞으로 공공의료정책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사들과 협의하고 소통하면서 재추진하겠다 그리고 결코 포기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재추진하겠다 원점에서 재추진하겠다는 것이 포기가 아니다 다시 추진하겠다라는 뜻을 박힌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 코로나 사태와 그 다음에 의과대 교수까지 파음에 동조할 태세를 보이자 원점에서 일시적으로 지금 재논의한다고 한 발짝 양보한 뒤에 다시 상황을 봐가면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에 대해서 논쟁이 더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남원시 등에서 이미 공공의과대학 설립 부지를 마련해 놓고 토지에 대한 보상도 44%나 마셨다고 하니까 정부의 공공의과대학 추진 의지는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오는 2022년에 개학한다는 방침이어서 정부 여당이 원점에서 대논의하자는 것은 다시 학교를 설립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논의하자는 것으로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전공의와 의사협회 등도 이에 대응해서 협상을 할 예정이지만 이미 힘으로 밀어붙이는 데 익숙한 집권 세력이 장악된 언론을 통해서 지역 의료의 열악한 점을 계속 부각하고 또 여론 조성을 한다면 그래서 어느 정도 여론이 무마됐다고 생각하면 다시 밀어붙일 가능성도 매우 많아 보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의사협회와 대전협 등이 분열하지 않고 단결을 해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대국민 홍보와 여론전에 나서는 아주 긴밀한 작업도 필요해 보입니다. 정권은 지금 잠시 소나기를 피해보자는 식으로 의료계와 국민을 기망해서 속여서 이런 정책을 다시 추진한다면 거센 국민의 저항에 부딪힐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알려진 대로 공공의과 대학이라는 것은 운동권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 경쟁을 하지 않고 특정 지역에 특정 시민단체나 지자체가 나서서 선발위원회를 꾸려서 거기 그 사람들, 자기 사람들, 자기 지역 사람들의 자녀들을 의사로 만들어서 배양한다, 양성한다 하는 것들이 결국은 이러한 사회, 시장 경제 또는 공정 경쟁 체제를 거치지 않고 제한적으로 해서 지금 지자체와 시민단체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정책 자체가 지금 우리 사회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제도인 것이라고 지금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이렇게 조성된 의과대학생들을 지금 북한에 파견하자 하는 이야기도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필요에 따라서는 의료진들도 북한의 정부가 징집해서 파견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법안까지 나온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거기와 연계해서 일기에서 배출된 의사들을 그렇게 보낼 것이 아닌가 하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건 확정되지 않은 상황들이지만 지금 정부의 정책이 다백면에 걸쳐서 많이 의심되고 있고 또 신뢰성을 상실한 상황에서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전공의와 의사협회의 일치되고 단합된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해 보입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 성창경TV